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월이 됐어요 시월이 됐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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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비키즈 장갑 1대1등의 영원인의 구조를 참아야 돼 와 형이 카메라 잘 잡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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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드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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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우리 9월 28일에서 3명의 선수 엘보우님 두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봐야죠 24번 아 지금 자체 다 비웠어요 지금 아 신점 이긴데요? 어 다행입니다 막아야돼 아 채우가 무죄 한 번 내주면서 아 무죄 한 번 내면서 저희 한 번 전환을 한 번 해볼까요? 자 FC 서울에 다양한 선수들이 많고 오래 있는 선수들도 많죠 최다 출장 선수는? 고요한 선수입니다 네 우리 고요한 선수인데 막 올라와 네 몇 경기일까요? 네 오늘 안 나왔어요 어 정답! 스카이님 405경기 정답입니다 와 우리 스카이님 고요한 선수는 405경기로 정말 엄청나게 와 대단하시다 자 박지영 박지영 조영 사욤 하이비 하하이우 하하이우 승규야 아오오오오're 아 오늘은 하하이우 선수가 몸을 날렸는데 자 윤정규 다시 쑤야죠 다시 쑤야죠 자 올라가죠 하하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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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었는데 아아 이거 슈팅 두 개째 아닌가요? 하하이우 와! 세필수 오늘 왜 그래? 근데 진짜 선수 좀 가까워지고 있어 오늘 될 거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뛰어갔어요 이 정도 경기면 진짜 얹혔는데 이야 이게 무혜전 박주영 직관을 안 해봐서 이제 그렇죠 제발 주고 자! 가쵸 박주영!! 와! 야! 그만 좀 막아 근데 이런 경기 우리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경기입니다 자 가자 됐다 박수영 슈팅몬스터 와우 좋았어 아 자 스플릿이 되니까 이제 그 타팀 팬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바로 타까리 타기 갑시다 그래도 2020년 FC서울 축구공을 드리니까 우리 핑크 롱롱링 자 맞추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FC서울 레트링 콤블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자 가시죠 아 주세종 선수가 들어왔네요 야 이거 영상미가 아주 맛있어요 덤빈 빛 위를 바라보라 오우 우 우 우 하오 방정호 달려가서 슛 어 하으 아 오스마르 왼발 해나 혜나 어 하아아으 stri 나오시면 아 trabajo 어 웃음 자 오스 마르가 왼발 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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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오시면 아... 네 지원서에 적은 얘긴 한데 오 좋아요! 박수규! 넣고, 어! 아... 아... 자 등대고 박수형! 하자! 한승규 박수형! 아 이번에 한장! 한승규! 아 헤더 몸싸움 어 오 윤주태 선거 빠르게 나오네요 이렇게 빠르게 나오면 오 오 잘 봤어요 윤주태 뒤에서 한거 아니야 뒤에서 뒤에서 터치 아 뒤에서 됐어요 아 이게 안걸리네요 아 아 바로 슛하네요 오 윤주태 오 이건나고 자 자 가나요 제발 제발 오 오 오 오 오 그러면 키퍼는 더 힘이 빠져 지금까지 잘했는데 자기 잘못했는데 어 네 오 오 박지영 야! 다 전력 없어! 야! 뒤에서 미리 전력했어! 아... 아...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져 헤드링! 헤드링! 긴 문화 맞았어! 긴 문화 맞았어!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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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굴짜 괜찮아! 자! 웃음으로 한참이 맞춰있네요 자! 하자! 자! 윤지태! 한참이 같은데? 슛! 아! 잘했는데... 크루스 봤어요 아! 제발 아! 윤지태! 한참이! 아! 한참이 다운 슛팅이 나왔어요 와! 자! 슛! 슛! 포관빙 슛! 아니! 아니! 아... 끝난 것 같네요 아... 서울과 부산의 경기 서울들이 다 쓰러질 정도로 결투였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너무 아쉽고 제가 오늘 경기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고 진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었고 저희가 골대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슈팅과 해도도 정말 완벽했는데 오늘 저한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시간이고 음... 친구들한테 자랑거리고도 아...맞춰... 이렇게 경기까지 이겨서 좀 더 완벽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네... 저한테는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네... 아무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아닙니다... 네...오늘 너무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신 노영준님 그 다음에 MC 휘영님 네 최대 오빠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